피부 속까지 탄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컴퓨즈 파트너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컴퓨즈 파트너스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엔 프로메스티라고 피부를 건강하게 운동시켜주는 제품을 가지고 뷰티 박람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피부를 건강하게 운동시켜주는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제품에 대해서 소개 좀 더 부탁드릴게요. 네, 대부분 시중에 있는 제품들이 이온이나 이런 적외선 같은 기능을 이용한 제품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그런 기능 없이 진공을 이용해서 피부 속 깊숙이 운동을 시켜줘서 피부 자체가 건강해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전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진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호응이 되게 좋죠? 네, 호응 되게 좋고요. 저희가 출시한 지 지금 3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되게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수출이나 홈쇼핑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네, 지금 문의 들어온 대로 국내 쪽으로는 계속 판매를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수출 중국이랑 일본 쪽으로 지금 계획 중이고 홈쇼핑도 조만간 아마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가꿔드리겠습니다. 컴퓨즈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